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미니3프로 궁금한게 더이상 없을때까지 1회의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있는거 그거만 빠르게 알아볼게요 원래 바람 이렇게 쏘는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먹기로 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때 저를 따라올 때는 높낮이를 제대로 따라왔습니다 반대로 제가 밀고 갈 때 그때도 높낮이를 제대로 따라가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해봤는데 제대로 따라옵니다 후방 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찍을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륙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론의 시작지점을 새로 잡고 제가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드론이 같이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위에서 나를 찍어주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제대로 내려와서 잘 찍어주네요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길어지면 영상 힘든데 아무튼 가보자 액티브 트랙 할 때 최대 속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차로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70km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에 테스트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론 막 대박 호호호 야야 앞에 봐ập해 오 고맙고 와 놓치기 바로 직전이야 언능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최대한 실험을 바로 해갖고 올리도록 할게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날 또 물어보시면 돼요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됐어 짠 짠 짠 짠 alz g 짠!